이미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지금. 마다가스카는 마다가스카는 솔로다.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3시 가면 되고 저렇게 이제 새로. 왠지 우리는 진짜 학교 복학해가지고. 걔 하나 걔 괜찮더라. 형. 그 친구가. 진짜 상황극을 해? 자꾸 자기한테 말 걸지 말래요. 나 차단했던데? 불편하다고. 어차피 걔 학생회장이랑 사귀어요. 형 때문에 저기 휴학했어요. 밥 한 번 먹자 그랬을 뿐인데. 한 학기 인생을 버렸어. 밥 먹자 그랬는데 휴학해 버렸어. 그 몇 시간을 못 참아서. 휴학하지. 형 때문에 휴학했단 말이에요. 형 제발 애들한테 뭐라고 말 좀 하지 마요. 나 어제 밥도 화장실에서 혼자 먹었어요. 그냥 형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다니세요.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고. 저처럼. 저처럼. 저처럼 살았는데. 좀 푹 눌러 쓰세요 얼굴을. 얼굴을 안 보는데. 아이 눈물 넣어서 못 듣겠네.